아 초창기에 같이 이렇게 사십 월필 만날 때부터 하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그만뒀거든요. 오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친구인데 이거 안 나가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친구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거든요. 보증금을 좀 음악으로 마련을 해서 돈을 좀 벌면서 음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쇼민 더 머니가 한다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자극이나 어떤 그런 동기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 뜨거우니까 도전을 했죠. Yeah, L.C.는는 솔로 마치 추바카 없는 내 솔로 굳이 없어 웹필젠 아폴로 Yeah, 파트너에게 들려줄 승전모 마탐기 멋진 곡 탈퇴는 가로무게로 파인소되는 칼의 진노 계속되는 자신과의 전투 질고 떼는 진노 거침없이 확실한 스킬로 장식해 속전속 끝, 어우 짧고 굳게 내가 나를 대표해 나는 나를 대표해 내가 나를 대표해 나는 나를 대표해 내가 나를 대표해 내가 나를 대표해 We ain't no got shit from the beat Fuck it I don't have a girl I don't have a girl 제가 이제 처음 L.V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저희 중학교 동창 친구거든요 RPM도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붙게 되면 또 이제 되게 힘들 거예요 이병용 씨가 끈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니까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를 때렸어요 병용이가 나간다고 하고 그때 나갔거든요